할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화요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글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화요일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느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여 강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의 빛으로 우뚝 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짠맛일체 아니하고 온전히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된 맛을 내는 데 사용받는 저희들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저희 교회에 세우신 모든 기도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태형 사민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 모든 목표자들 하나님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허사님들 조사님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신 리더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손수 하나님 보여주셨던 몸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에 저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 것 아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 주시고 부활신앙 갖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하나님 복의 하나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았으니 하나님 흘려보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저희에게 주셨는지를 저희들 더 고민하고 결단하고 나누고 저희들의 것을 보니면서 저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한 장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한 장도 찬양이 됩니다 찬송가 218장 한 장 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나 항상 주인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나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에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맞춰 충성하니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식시켜 주시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 고통받는 이웃들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퉁이똘 성교회와 또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하나님의 결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나님 여전히 보통받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안에 맞게 되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중식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환호할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해 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백신 바라보고 하나님 치료제 바라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바라보니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와뜨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더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소망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여러 환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암투병으로 하나님 보석을 스케고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호들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위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각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한 자리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큰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퉁이 돌선교회와 양롬에 원해 계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공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날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2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천마리 염소떼가 1천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열 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멸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시절에 많이 부르셨던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4정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날에 사람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예수님의 좌편으로 나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오른편에 선 양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왼편에 설 염소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버섰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버스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 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에 대해 아주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버스니에게 옷을 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아 주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을 찾아가 돌보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왼편에 선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무나도 명확한 기준입니다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하였는가 아니면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받고 또 외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오해는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 천국에 가는 기준이 우리의 선행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면 예수님에게 드린 것이니 천국행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행이라는 이야기인가 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론 예수천당 불신지옥처럼 선행천당 불선행지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 6종 세트를 잘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 그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이나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거듭난 삶 다시 태어난 삶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삶 바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손 내밀기를 원하시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고 나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거듭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곳에 나의 관심도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그래서 세상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내 눈앞에 있는 99마리 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눈에 밟혀서 그 양을 찾고 그 양을 찾아 헤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지극히 보잘 것 없어서 세상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오른편에 설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선 사람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심은 큰 사람들에게 세상의 관심은 지극히 높은 사람들에게 향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 보이지 않습니다 잃는 양 숫자 어떻게 늘릴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히려 99마리 양을 내팽개치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바보 같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시각이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기 위한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그들의 부르지즘을 듣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을 벌어보며 예수님과 함께 눈물 흘리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의 마음이 지극히 큰 사람 지극히 높은 사람 향하여 있고 지극히 작은 자들의 부르지즘이 나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물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나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족 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 날은 이 농경사회에서 추수를 하는 날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축제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치느라 지쳐있는 다윗의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동안 나발의 양대가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드렸으니 잔치에 차려진 음식 조금만 나눠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들은 나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나발에게는 다윗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윗을 무시했고 다윗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 신분으로 나발에게 부탁했어도 나발이 외면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발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면 나발이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내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나발은 다윗 장군, 다윗 왕을 융숭하게 대접했을 겁니다 자신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서 다윗을 대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발은 도망자 다윗, 쫓기느라고 먹을 것을 구걸해야 하는 다윗 지극히 보잘것 없어 보이는 다윗을 돕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라고 번역했습니다 세번역의 표현이 훨씬 마음에 와닿지요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문화권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아서 보잘것 없는 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심지어 11조에 대한 개명에도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래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11조였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다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공의, 공평, 정의라는 의미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 땅에 흘러가 이 땅을 촉촉히 적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복을 이 땅 가운데로 유통시키는 복의 통로로 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발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결단과 헌신의 대명사인 갈레베 후손이었습니다 믿음의 명문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이 율법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율법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하고 또한 소외된 그 자신의 동족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움켜쥐고 자신의 양털 깎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은 일종의 언어유희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원래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뜻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바보라고 짓지는 않겠죠 자신의 것 움켜쥐이는 사람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돕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박노예 시인이 쓴 그 겨울의 시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겨울의 시 박노예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윗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어는데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나를 품어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원거리 지내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 소금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랑가 뒷산의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찬바람아 잠들어라 해야 해야 어서떠라 한겨울 얇은 이불에도 추운 줄 모르고 왠지 슬픈 노래 속에 눈물을 훔치다가 눈산의 새끼 노루처럼 잠이 들곤 했었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들 함께 바라보며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발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사람들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손길을 내밉시다 그렇게 오늘 하루 천사들을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대접하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인생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인생임을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손 내미는 곳을 하여 저희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즉, 기사 그 사람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대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헌신과 작은 결단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고백과 결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관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손 내미시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곳으로 저희의 손길과 저희의 발걸음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저희의 삶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눔을 통하여 저희들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 오병이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 대접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결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저희들의 작은 헌신을 우리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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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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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